자 그럼 이제 캐시 메커니즘을 적용을 해보죠. 제가 토픽을 추가하게 되면 토픽을 추가하면 추가된 토픽의 리스트가 여기 사이드바에 출력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그 리스트가 캐싱이 돼서 다시는 다시 연산을 하지 않는 그런 방법을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캐싱에 대한 매뉴얼 페이지로 가보면 캐싱은 이렇게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우선은 캐시가 라이브러리 형태로 제공이 되기 때문에 캐시 라이브러리 클래스를 여러분이 로드하기 위해서 this.road.driver.cash라고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인자는 apc라고 하는 형태의 캐시 저장소를 사용하겠다. 만약에 apc를 사용할 수 없다면 파일을 저장소로 사용하겠다라고 해서 일종의 백업을 지정을 하는 겁니다. 저는 그냥 파일을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this.cash.get 이라는 걸 통해서 현재 캐시에 푸라고 하는 값이 저장이 되어 있다면 그 저장된 값을 푸라고 하는 변수에 담고 만약에 저장이 되어 있지 않다면 이 값은 false를 리턴합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느낌표가 부정이잖아요. 저 조건을 만족시키면서 여기 있는 이 부분이 실행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이 리턴 값이 어떤 값이 있다면 푸라고 하는 변수에 그 값이 저장이 되고 그것은 false가 아니기 때문에 이 푸문의 적용을 받지 않고 바로 푸를 에코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캐시가 저장이 되어 있지 않다면 이 부분이 실행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this.cash.save 그리고 푸라고 하는 캐시의 이름으로 푸라고 하는 값을 저장을 하는데 300초 동안 살아있는 TTA 타임을 가지고 있는 캐시를 만들겠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바로 이 부분으로 인해서 캐시가 생성이 되기 때문에 이 명령이 다음에 실행이 될 때는 바로 이 부분의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캐시를 출력해주는 그런 로직이라는 거죠. 그럼 바로 이 부분은 어디에서나 공통적으로 사용될 만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걸 카피해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들어가는 곳 MyUnderbarController라고 하는 이 컨트롤러의 부모 클래스에다가 생성자 밑에다가 이렇게 저는 적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캐시를 생성하는 타이밍에다가 캐시 생성 부분을 넣으면 됩니다. 그런데 캐시를 생성할 때는 어떤 데이터가 추가될 때 캐시를 생성하는 것보다는 그 데이터가 실제로 사용되는 타이밍에 캐시를 하는 것이 더욱더 안전하고 또 비용이 적게 드는 겁니다. 모든 것에 대한 캐시를 다 만들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add할 때 캐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사이드바에 있는 리스트가 화면에 출력될 때 캐시를 만들면 된다는 것이죠. 그럼 이 사이드바가 출력되는 부분의 로직의 좌표를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그것은 여기 보시면 MyController의 공통적인 것들이 들어가 있죠. 그 중에서 사이드바라고 하는 이 메소드가 이 각각의 페이지에서 호출되는 것을 통해서 여기 있는 이 로직이 사이드바를 출력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결국에는 이 로직의 핵심은 바로 이 달러 언더바 토픽이라고 하는 변수에 담겨져 있는 값이 이 로직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바로 저 안에 담겨져 있는 값을 캐시를 해보자는 거죠. 자 그럼 코드를 짜볼까요? 모든 코드를 다 기억하고 있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래서 저는 매뉴얼에 있는 것을 copy and paste 하면서 우리 상황에 맞게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특정한 변수, 특정한 데이터가 캐시에 저장되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그리고 있다면 그것을 변수에 담는 이 부분을 copy해서 사이드바이에다가 이렇게 붙여넣기 하구요. 그리고 중괄호를 열고 실제로 데이터를 가져오는 부분은 저 조건문 안에 넣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이 토픽에 대한 리스트 정보를 토픽스라고 하는 변수에 담자는 거죠. 그리고 그 내용을 토픽스라고 하는 내용에 담아서 만약에 토픽스라고 하는 변수에 어떠한 값도 들어있지 않다면 다시 말해서 캐시가 되어 있지 않았다면 자 바로 위 탭 부분이 실행이 되면서 this topic under model gets를 통해서 토픽들의 리스트를 토픽스라고 하는 변수에 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렇게 담아진 변수를 이제 캐시로 만들어야죠. 자 그럼 이걸 copy해서 this 캐시 세이브 그리고 토픽스라고 한 다음에 인자로는 자 두번째 인자는 토픽스가 전달이 되고 세번째 인자로는 5분에 해당되는 300이라고 하는 300초라고 하는 디테일 타임을 지정을 한 거죠. 자 그럼 그 다음부터는 자 이 토픽이라고 하는 토픽 리스트가 없다면 캐시를 만들고 토픽 있는 수가 있다면 캐시를 새로 만드는 데이터를 가져오는 작업을 하지 않고 바로 그 데이터를 사용해서 애플리케이션의 속도를 높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그 밑에 있는 부분은 코드를 변경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럼 여기 있는 이 사이드바인 이 캐시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잘 주목해주세요.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죠. 자 제가 이걸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사이드바인 잘 보이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제가 리로드를 하면 에러가 났죠. 자 이 에러가 난 이유는 현재 apc라고 하는 캐시가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에러가 난 겁니다. 자 그럼 저는 여기 캐시를 로드하는 드라이버 쪽에서 이 아답터라고 하는 부분은 파일로 바꾸고요. 백업 부분은 그냥 삭제를 하겠습니다. 자 그럼 파일로 캐시를 저장하겠다는 뜻이 되는 거고요. 제가 여기서 리로드를 하면 자 이쪽에 이 부분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주목해주세요. 자 어떤가요? 자 토픽스라고 하는 파일이 추가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토픽스라고 하는 이름은 우리가 만든 로직에서 자 사이드바에 있는 여기 있는 바로 인자로 전달된 저 토픽스라고 하는 값이 여긴 이 세이브라고 하는 부분을 만나면서 이 세이브에 의해서 토픽스에 있었던 내용이 300초의 TTA 타임을 가지고 서버에 저장이 되는데 그때 제이슨 형태로 저장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제가 토픽스를 더블 클릭해 볼게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 캐시가 얼마나 지속이 돼야 되고 이런 정보들이 담겨 있을 것이고 그리고 실제로 그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저장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럼 그다음부터는 제가 리로드를 하게 되면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이 사이드바 이 캐시를 만드는 부분에다가 제가 캐시 생성이라고 하는 내용을 에코 즉 출력되게 해놓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토픽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삭제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제가 리로드를 하게 되면 바로 이 부분에 토픽이라고 하는 파일이 추가가 됐고 캐시 생성이라고 하는 텍스트가 화면에 찍힙니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자 마이 언더바 컨트롤러에 바로 이 캐시를 생성하는 부분이 실행이 됐다는 것이죠. 그럼 그다음부터는 제가 리로드를 해도 자 보시는 것처럼 캐시의 생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사라졌고 바로 이 부분 실제로 데이터를 가져오는 헤비한 작업이 일어나는 저 부분이 저장된 데이터로 교체가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기법을 통해서 이 애플리케이션의 응답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지금 경험을 해보신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 제가 여기 있는 이 토픽을 토픽에 대해서 추가 버튼을 누르고 자 여기서 제가 반복문이라고 입력을 한 다음에 여기 있는 내용을 제출을 했을 때 사이드바의 리스트를 한번 보시죠. 자 반복문이 추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이드바의 반복문이라고 하는 항목이 추가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것은 왜 그러냐면 왜 그러냐면 캐시가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사용자가 업데이트된 정보를 보여주지 못한다는 거죠. 언제까지 캐시가 TTA 타임에 접근해서 만료돼서 삭제될 때까지 그럼 뭘 하면 되냐 추가 버튼을 누르거나 삭제 버튼을 눌렀을 때 사이드바에 대한 캐시를 명시적으로 여러분이 삭제하는 명령을 통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제가 add를 했을 때 토픽을 추가했을 때 이 캐시를 삭제하는 명령을 한번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topic.php로 들어가서 add가 이렇게 있죠. 그래서 add를 한 다음에 성공을 했다라면 바로 이 부분이 성공을 했을 때 나오는 부분인데요. 이 사용자를 리디렉션 시키기 전에 그 부분에 그 전에 this 캐시 그리고 delete 라고 한 다음에 삭제할 캐시의 이름 topic.php 라고 하는 캐시의 식별자를 이렇게 정해주게 되면 캐시가 삭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제가 다시 여기로 들어와서 여기다가 추가 조건문 변수와 상수가 아니라 javascript와 객체 지향이라고 하고 제가 제출 버튼을 누르면 자 보시는 것처럼 여기 있는 목록이 갱신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 추가하는 것과 동시에 캐시를 삭제하는 명령을 명시적으로 줬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제가 javascript와 객체 지향이라는 것을 선택한 다음에 삭제를 했을 때 바로 이 캐시가 사라지도록 하는 것도 함께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하려면 delete로 가야 되죠. 그리고 delete에서 삭제가 끝난 다음에 캐시를 지워주는 부분을 자 이렇게 카피해서 여기다가 적용을 시킨 다음에 자 요걸 제가 javascript와 객체 지향을 삭제하면 side by 리스트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시죠. 자 삭제되면서 side by 내용이 사라진 거죠. 그리고 topics라고 하는 내용이 갱신이 됐을 겁니다. 자 요렇게 해서 이 애플리케이션의 응답 속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인 캐싱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본 것은 웹페이지 캐싱 또는 파셜 캐싱이라고 하는 코드이그나이터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이 캐싱 메커니즘을 알아봤고요. 그 외에 다른 여러가지 캐싱들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바로 이런 캐싱 기법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깊게 이해하셔야지만 고성능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고 이 비용이 적게 적은 비용으로도 시스템 인프라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캐싱이라고 하는 분야는 여러분이 깊게 이해하고 이 탐구해야 될 분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